비전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주제가 금면이었어요.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도 금면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금면했는지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교통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족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연약한 부분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여 하실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음가운데 회복과 여유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대로 이곳에 서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늘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난 눈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이곳에 서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님 마음이 없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님 마음이 없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에게 대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 입체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고 없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이곳에 서있네 주 입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떤 것도 난 기도 없네 주님과 경배해 주의 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그 어떤 것도 난 기도 없네 주님과 경배해 주의 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떤 것도 난 기도 없네 주님과 경배해 주의 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떤 것도 난 기도 없네 주님과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박수치면서 방금 입술로 고백한 주인만 찬양하겠다는 고백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같이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명의 파수뿐 주님과 경배해 주의 대로 신가 주신 맘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죽게 기도하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안 하여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는 우리 천국 모든 양의 우리 당국 가리세대 주의 주님의 이름 성고 내기 온 세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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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갈 때까지 우리는 성명의 파수꾼 지켜주신 맘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르소서 우리 주님 이 성군문을 향해 우리 천국 아이샤넬을 위해 주님의 이름 선고되리 온 세계를 위해 우리 복에 내리 주님의 언급을 부립니다 이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니 온 세계를 위해 온 세계를 위해 주님의 영광이 모태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갈 때까지 우리는 성명의 파수꾼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님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르소서 우리 주님 이 성군문을 향해 우리 강국 아이샤넬을 위해 주님의 이름 선고되리 온 세계를 위해 우리 복에 내리 주님의 언급을 우리 기도 이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니 온 세계를 위해 온 세계를 위해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위해 더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심각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미리 주님 오실 그대 주님의 말씀 이뤄지 동생을 위해 우린 두 극 우리 청동군을 향해 우린 강북한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성보내니 동생을 위해 우린 목에 미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 주님 오실 그대 미리 주님의 말씀 이뤄지 동생을 위해 우린 두 극 우리 청동군을 향해 우린 강북한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성보내니 동생을 위해 우린 목에 미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 주님 오실 그대 주님의 말씀 이뤄지 동생을 위해 동생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지금을 위하는 우리 이 생이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성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내 삶의 모든 것 지금 한 번 되신다고 다시 한 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본만 다른 주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찬양해 존 туда 찬양해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른 이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일 예수만 높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행하시길 주 찬양해 내 모든 것만 영원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른 이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일 예수만 높이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른 이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일 예수만 높이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꿈이 없나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른 이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예수의 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영원히 주만 따른 이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예수의 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님의 영원히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다같이 사랑합시다 주님은 산 같으세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는 내 시간 주님 나의 도움이시여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여 주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여 주의 사랑은 내 주의 사랑은 내 주의 사랑은 막 그리고 gran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